남동우 기자님 사주하신 일부터 사장님께서 그동안 저질러오신 모든 불법적인 일들 다 알고 있습니다. 자수하셔야 합니다. 전에 지금 날 협박하는 건가?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한때는 제가 존경하던 사장님이었고 은인이시니까요. 이런 별망독한 놈. 머리 검은 짐승 불쌍해서 거두고 살려줬더니 뭐? 자수를 하라고? 내일까지 시간 드리겠습니다. 만약 마음을 바꾸지 않으시면 정식으로 수사 의뢰하겠습니다. 정식으로 수사 의뢰합니다. 불 먹고 살게 그냥 도수야 했어. 그동안 수고했다. 어휴. 장oma관